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연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28만 2600원에 20%요 이거 좀 오래 걸렸겠는데요 네 오래 걸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대모비스를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손실을 줄이는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면 상승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종목들에는 현대모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펀드 자금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펀드 가입하잖아요 그죠 전세계 사람들이 펀드 가입을 하거든요 그 펀드 자금들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좋든 안 좋든 매수를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아마 25만원에서 26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지수가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돌아선 건 아니니까 당장 확답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나마 하락을 멈추고 약간 이제 횡부하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져진 것 같은데 시장이 올라가야지 얘도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가지고도 투자의 고수들이 항상 지금 더 올라간다 아니다 끝났다 아직까지 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싸운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투자의 고수들도 싸우는 걸 제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내려갑니다 라고 단정 짓겠습니까 그죠 네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라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투자의 대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올라갈 겁니다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냥 시장이 조금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저의 항상 주장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바닥 잡는 걸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장 자리를 조금 잡아주게 되면 얘도 한 20만 원대 자리를 잡을 텐데요 그때 20만 원대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조금 비중을 늘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약간 매수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수가를 낮춘 상태에서 올라올 때 25만 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때 탈출하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20만 원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2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황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은 기업 내용 뭐 기업이 돈 벌고 안 벌고 업황이 뭐고 뭐 하는 회사인지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먼저예요 그거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이 기업은 가져가도 되나요?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? 아파트 한 호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붕괴 위험에 있다고요 한 호실 몇 호는 괜찮나요? 이 층은 괜찮나요?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잠깐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샀으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매수하면요 몇 프로까지 매수해야 될까요? 그거는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추가하면서 하려면은 매수한 금액만큼 하셔야지 매수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거 이제 40%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버틸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버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시청자님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40%나 사더라도 현대 모비스가 안 올라가고 조금 빠지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거울 보고 물어보셔야 돼요 비중은 내가 감당하는 거지 제가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? 그냥 그거는 비중이라고 하는 건 몇 프로 늘릴까요? 해서 상담자들도 무책임하게 그냥 50%까지 늘리세요 60%까지 늘리세요 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이 버텨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남이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원래 매수한 금액만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하실 수 있다면 그만큼 하시는 게 맞죠? 40%까지 늘리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추가 매수 없이 간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25만 원대까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중을 잡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cademy English privat Philippine мон garder 백 lock какой section laf